자, 이 사주는, 엄마의 사주는 신의 사주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팍 튀어오르는 신병이 확 오는 신의 사주가 아니라 잔잔바리의 신의 사주 있잖아 나는 이 사주라면 뭐 무당을 했어도 한 20대 즈음에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 근데 이제 와섭이 나이가 이제 50줄 달았어요 앞자가 이제 와서 배우고 뭐하고 하려면 금방 10년 지나가서 60이 오는데 곧 환갑이 오고 생긴 새는 전혀 안 그래 정말 난 솔직히 얘기해서 나랑 엇비슷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앞에 이거예요 나랑 엇비슷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야, 10년을 먹고 들어가? 이렇게 이뻐? 야, 이 신의 사주 이거 주파수 잘못 세우면 내가 뭐든지 맛만 먹으면 솔직히 맞출 수 있어 감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안테나를 잘 세우잖아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의심해야 돼 의심이 들고 뭔가 아닌 게 자꾸 눈에 보이고 찾아지고 왜냐? 우리는 좋은 어떤 운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보통 무당집 가갖고서는 안 좋은 거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되고 안 좋은 게 더 맞더라 이런 말 있잖아 그런 거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의 사주가 섞여 있다 잔잔바리로 맨날 우리처럼 맞추고 뭐하고 하진 않겠지만은 정말 무언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런 것들은 꿈이든 촉이든 생각하기 싫어도 계속 올 거라고 봐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토 삼아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런 게 난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 허나 이 사주를 신사주로 지금 푼다고 하면은 나이가 곧 조금 있으면 10년 있으면 60이 되는데 잠깐 반짝 불리고 가버리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요거를 사람들 만나는데 촉으로 쓰고 그냥 적당한 감으로만 써라 라고 얘기가 나와 어렸을 때 조금 좀 힘들게 살았어요? 네 저는 힘들게 살았어요 어 그러니까 언니 얘기하는 거야 엄마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떤 이제 무당을 하기 전에 어떤 고락들이나 풍파들이 있잖아 난 분명히 그쯤 어릴 쯤에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절대 이 사주는 평탄하게 가면 안 되는 사주야 이거 어디 가서 전 보면은 무당해야 됩니다 라는 사주가 나오는 반반 반반이라기보다는 솔직히 해야 된다라고 보이지만 지금 나이 앞 숫자 5자를 달고서는 좀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행길이거든 나도 지금 앞에 나이 숫자를 그렇게 달고 기도 다니기 힘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30대 40대 신엄마 뭐 신부모를 만나면은 고개 숙이고 살 거야? 아니 본인 그거 잘못할 거거든 본인 사주는 그러해요 자 아이 거 같이 살아요? 살기는? 네 아이가 나간다 뭐 한다 따로 살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 이제 곧 결혼할 거 같아 왜냐하면은 엄마랑 떨어져야지 아들도 그나마 좀 평온해지는 사주야 신의 불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서로 뭔가 불편해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 이거는 생각해보면은 아 인연이 그렇게 자식과도 크게 깊지는 못하구나 소리가 나와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엄마 같은 경우는 혼자 살면은 그냥 혼자 살았지 어떻게 왜 신의 사주가 원래 외로워 근데 그 사주가 있어 어떻게 해서 뭐 내가 품어서 낫긴 했다마는 그냥 이 지금 이 식구들의 사주를 보아하니 그냥 따로 가야 돼 나는 내 인생 살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의 인생 살고 엄마 자리도 그렇게 크지도 못할 거야 아이들이 굉장히 뭐가 살가워? 아니요 어 그러니까 그렇지도 못해 언니는 외로워 그냥 외로운 사주야 아이들 거 볼 거 없어 언니나 잘 살면 돼 자 이 사주에 남자가 이거는 붙어도 떨어지고 내가 진짜 무언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랑 살아야겠다 해도 흩어질 거 같아 왜냐 신 사주가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진짜 합의를 붙이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알아서 떨어지던 남자가 연병하고 바람이 나던 등등등등 어떠한 일로 인해서 끝까지 백년회로 하기는 힘들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소리 그대로 할게요 좀 서글프긴 하지만 차라리 돈만 보고 갈 거면은 그래 늦지는 않았어 요즘엔 신병도 신병 같지도 않게 와 옛날에는 진짜 번개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똥 싸다가 박수치고 막 이런 식으로 무언가 왔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조금 드물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나 촉이 좋고 감이 좋고 이럴 정도만 생각을 하지 어 나 뭐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 잘 못하거든 근데 아무리 뒤져보고 생각을 해봐도 나 인간 마음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이야 근데 그냥 할머니가 하는 말만 내지르면은 아이씨 방울은 이미 와 있는데 부채도 가까이 와 있는데 고것만 딱 찾으면 되겠는데 자손이랑도 인연이 깊지 못하고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래도 2차 자차 어떻게든 불리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셔 당연히 무당되긴 싫지 나도 이 일 하면서 맨날 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야 내가 그나마 내 일신이 앞으로 좀 그나마 편할 거야 정말 그 구창에 세어놓으면은 뭐야 내 몸 왜 이래 이거 있잖아 엄마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도 있어 그냥 뭐 그 정도 촉가지고 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어나서 뭐를 들든 하면은 발광을 할 거야 아주 터지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돈을 보고 갈 거면 가고 왜냐 이사주는 남자의 온도 남자의 영가도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돈이라도 벌고 살자 우리 할머니는 그 얘기 하는 거거든 어떻게 생각하냐고 잘 모르겠어요 이래저래 진짜 내가 안 할 것 같다 우리 할머니 의견만 딱 얘기할게 그냥 안 하고 어쩌저쩌 가겠다 그러면은 자 골병이 빨리 와 금방 몸 더 누울 수도 있어 그거를 보통 우리들은 뭐 신의 병이에요 무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올 수가 있다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내가 계속 설명을 하는 것뿐이거든 결혼도 지금 9살 연하가 왔어요 뭐가 9살 연하가 사귀자고 해서 만나고 있는데 아 본인한테 그거봐 내가 뭐래 이 나이로 절대 안 보인다고 했잖아 9살 연하가 그냥 굴러 들어올 거 같아 와 굉장히 부럽네 처음에 나이를 감았어 나이를 또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된다니까 일부 종사도 안 되고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고 제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어갈 수가 없다고 그런 답답함들이 왜 오냐 신의 사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뭘 누굴 갖다 놔도 나도 자불 안석이고 남자도 알아서 그냥 떠나가버려 그 친구는 저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내치수도 응 내가 얘기하잖아 뭘 처음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 좋을 때 좋은 거 연애할 땐 당연히 좋아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옆에 붙어있지 못한다고 10살 연하든 20살 연하든 될 거 필요 없고 옆에 붙어있어야지 내 거야 그걸 갖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남자 운도 안 좋다 자식 운도 없다라고 얘기 안 해? 그럴 바에는 이것도 저것도 없을 거 같으면 차라리 돈이나 벌자 할머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그럼 장사를 해도 돼요?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어 할머니가 내 마음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언니 보니까 계속 언니 얼굴 보면서 어쩌저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울은 이미 와 있네 옆에 떠있는데 그것만 집으면 되겠네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냉정하게 할머니 얘기만 하면은 우리 할머니 얘기만 하면은 그걸 집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뻘소리를 물어봐서 우리 할머니가 하는 소리는 나름 일관적인데 남자가 9살 연하가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장사를 해도 될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해봐요 이런저런 이런저런 애든 갑자기 잘됐다가 또 주저앉을 거야 왜냐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비슷하거든 50 50 2 3쯤에는 분명히 무언가는 빵 터질 거라고 봐 자 이게 20대 때 와갖고 빵 터져가지고 일찍 가는 아이들은 일찍 가 허나 이 신의 사주라는 것도 신이 이제 아직 개화를 안 했어 꽃이 근데 이게 터지는 그 시기가 있어 아직은 뭐 그러그러한가봐요 라고 알아듣더라도 52에서 3대만은 어? 무언가 잡는다는 소리 나오지 않을까 내 스스로가 언니가 반은 미쳐가지고 점집을 돌아다니든 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뻘소리를 하고 있잖아 남자가 9살 연하가 들어왔어요 장사를 해도 돼요 장사 한번 해봐 잘되다가 갑자기 말아먹을 거야 응 그래서 결국은 이래저래 아 방울을 집어도 집게 되겠구나 응 근데 뭐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나 같은 일은 직업이 아니라 나는 천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늘에서 어딘가에 도장을 찍어놨어 그래서 몇 살 때쯤 어떻게 되라 이러한 게 있어 그러면은 그게 옷이 뭐 본인 같은 경우는 둘에 오던 셋에 오던 아직은 개화의 시기가 아니긴 하다만 그쯤이 되면은 어? 반은 미쳐 날뛰지 않을까 어 나 두려워 어디 방송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뭐 무료 신내림꾼 이런 거나 무료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반 미쳐 갖고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 점점 점점 힘들어질 게 사실이거든 무언가를 무언가를 내가 장사를 한대 50 하나쯤엔 괜찮을 수도 있어 와 그 무당 못 맞혔나 보다 연병 이럴 수는 있어 근데 50들은 와씨 뭐 이상해지는데 이거 나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50 둘 셋 셋 에는 무언가 신의 사주라는 게 조금 개화할 시기가 아닌가 응 나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준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하던 2차저차 하게 되지 않을까 애들 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언니만 생각해요 오롯이 어 언니가 잘 살아야 되고 언니가 행복해야 되고 근데 여태 그거를 잘 모르네 이 나이 먹고도 그냥 애 키우는 데만 행복했어요 걔도 먹이고 입히고 그거는 애 키우는 데서 오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쁘고 이러한 거지 언니 본연만 두고 봤을 때 언니 하나만 두고 봤을 때 힘들었죠 근데 위안이 됐어요 저는 충분히 키워만 했으니까 응 응 응 응 어쨌든 결론은 아 52 셋에는 무언가 개화를 하겠다 그때쯤 돼서 미친년처럼 날뛰지 말고 그냥 그냥 점을 지금쯤 보러 다녀요 너무 많은 데는 다니지 말고 근데 눈 찍어두고 점 찍어두고 생각이 나고 그때쯤에 그런 헌생자가 분명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하시든 마시든 미친년에서 발방하고 비 맞고 다니든 꽃을 달고 다니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이쪽 세계로 발을 반보라도 분명 들이게 돼 있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응 네 응 마음의 준비라도 한 번 하셔봐 지금이야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은 아뇨 아뇨 응 응